동구청은 최근 5년 동안 구청을 당사자로 제기된 소송 사례를 분석해 사례를 알아보는 소송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. 소송 사례집은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거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련 소송과 행정심판 절차 등을 쉽게 업무와 접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자체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던 각종 사례들은 실무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동구청은 주민의 법의식과 권리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이 사례집이 주민 권익보호와 공무원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